구독, 좋아요 딴 데가 안 되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거야? 제 잘못이죠, 뭐. 어차피 유튜브 살까 고민하긴 했는데. 땜했다고 생각해. 대상 청구하세요. 아니. 그게 좀 무섭긴 하다. 뭔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해. 내 노트북으로 있는. 어제 촬영 끝나고 지하철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갈게요. 카메라. 오디오 스피드. 지금 다 같이. 레디. 액션. 북 나와요. 오케이.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레디. 액션. 끝. 아직 따르냐. 내가 촬영장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배고파요. 액션이 나한테. 안 돼. 자꾸 배고프네. 생숙한 것 같아. 생숙한 것 같아. 아니 좀 떼줄까? CU에서 만든 것 같아. 눈물인지 모르지 마. 맛있어. 미안해. 내가 먹었으면 안 됐어. 아. 허리 아파. 아. 아. 돌리지 말라고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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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았어? 어? 좋지 않았어? 딱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언니 물소리 들으셔. 어. 사운드는 서봐야. 그. 띠는. 태권도 띠인가요? 어 네 맞아요. 좀 깐진 않아요? 네네네. 제가 다 이미 합렙했어요.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거 검은 띠도 보이시죠? 한번 발차기 보여주세요. 발차기요? 네. 아. 저 이런 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 저 나름 나름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거라. 오. 오. 괜찮나요?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갈비 한입 해도 되나요? 정태 빠르게 걸어다가 멈추는 소리, take two, ready, 액션. 너무 멋있어요. 컷. 세배우님 얼굴이 여기서 서 계시면 저기 방사경에 비춰서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역광이라서 제가 여기서 얼굴을 비출 것 같아요. 좀 속상하다. 약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자꾸 안 되네. 속상하네요. 속상하네요. 진희 왜 웃음을 외워주지 못했어. 그래서 엄청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분명 어제도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곧 갈 수 있어요. 곧 갈 수 있어요. 한 일곱 시간쯤? 물을 갔네요. 한 번 더 오래되면 일단 곧 갈 수 있어요. 또 죽어 너. 너 또 죽어. 네? 왜 이렇게 날까요? 괜찮네. 이거 한 번 더 오래되면 여기서는 충분히 안 했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살게요. 톤을 끝을 조금 낮출 거예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말하듯이. 감사합니다. 지은아 그거 아예 세기만 더 못하겠어요. 알 거. 할 건데. 네. 저희 올리고 열게요. 아 네. 내가 카메라 확인하면서 볼게요. 메디. 액션. 랩컷이요. 괜찮나요? 네. 네. 오케이 갈게요. 네. 다음 이 씬. 네.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컷이요. 오케이로 갈게요. 네. 미안. 끊고 다시 가도 될까요? 네. 바로 가요? 네. 혹시 앞쪽에 통제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다 갈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어 여기 거미줄 있는데?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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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이 안 맞아. 초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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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피티. 초피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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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적으시는 거예요? 어. 지금. 하단미의. 과거. 일했던. 초피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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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멜리스트는 뭐야? 아멜리. 스튜디오. 서 있는 인기도 ㅋㅋ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아? ㅋㅋ 짜잔! 고생하셨어요! 찍어 찍어! 메이킹 찍어줘요 메이킹! 마지막으로! 지원하실게요! 집중할게요! 자 이로써 오버페이스 촬영에 보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수고해준 스태프분들과 앞으로의 일정을 위하여 모두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호 소원하면 예술가들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 이번 채널 너무 고생했고 다음 작품도 같이 즐겁게 하자 너무 미안해 귀여워 누가 우는 거 아니지? 나는 내가 언니를 뽑았을 때 아주 운명적이라고 생각했어 고백하냐 고백? 우린 운명이야 재고는 6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이렇게 가게가 너무 슬퍼 잘한다 달려 달려 그거 그냥 일어나서 이기파를 봐라 전 지금 연예인 간접 체험을 하는 중입니다 뭐하냐고 뭐하냐고 혼자 죽을 줄 알았네 셔츠에다 넣으면 지금 얘가 셔츠를 잠그고 있는 게 아니어서 덜렁덜렁해 소리 다 잘해 덜렁덜렁해 내가 넣어볼게 네 이거 안 하고 응 괜찮네 이거 예쁘겠지 이거 예쁘겠지 이거 아 아 아 아 제발 감독님에게 오버페이스란? 아 나 그거 지금은 못 잡는데 2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은데요? 야 이거 옆에서 잡아야 돼 여기 가게 거울과 버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